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또 6월이 시작되어서 많이 덥다 생각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매우 쌀쌀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에 많이 유의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기 모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들을 텐데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멋진 나라의 지도자 민족의 대통령처럼 멋진 모세가 나오기까지 그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멋진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되기 바래요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